여기는 또 옆집이랑 이어져있어가지고 뭐야 또 같은 맵이야? 좀 그런가 봐요 지겹다 스칼리님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 발전기 위치가 조금씩 바뀌었네 불토가 아주 그냥 다 보이는데 있어 달려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여기가 아니네 계세요? 저기서 불토를 뽀개고 계십니다 지하에서 불토 뽀개고 계시고 너는 어쩔 줄 몰라 쟤 밑에서 어쩔줄 몰라가고있어 쟤 밑에서 어쩔줄 몰라가고있어 진짜 웃기네 뽀개다 말았어 아 곡물 뽀개고 있었는데? 아 겁나 웃기네 넌 죽여주겠어 넌 죽여주겠군 예의상 죽여주지 오 D 좀 보는데? 아 나 턱도 안바꾸고 왔네 니가 안내리고 배겨? 안내렸어 와 얘 뭐지? 왜 안내리지? 아 그때를 기다렸구나 오 참을성이 많다 이 사람 참을성 엄청 많음 참을성 장난 아닌데? 와 장난 아니다 참을성이 너무 좋은데? 그래도 죽죠? 이미 너는 죽어있다 이미 너는 죽어있다 오 엄청 느긋한데 진짜? 내가 뱉는 누구야 맞아맞아 혹실수함 저게 더 아냐? 상당히 바다 이것저것을verty다 진짜 근데 저게 더 아냐? 아니 누가 뭐해? 아 얘 뭐해? 나도 걸렸다 야 다른 곳으로 자, 힛! 흐앗! 흐하하하하! 뻔하지! 혼자 돌고 있지! 혼자 돌고있어 ㅎㅎ 어? 같이 저장,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한다고? 응.. 이거네.. 대박, 바본데? 누구도 다른 실수를 반복한다고? 잘하는거야 못하는거야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똑같이 따라하는데 아직 안되네 이러는 완벽했어 이러는 완벽했어 또 너야? 한자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지? 한자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지 니가 갈고리에 걸리기까지 계획은 완벽했다 내가 이거 스킬 안쓰니까 아주 맘놓고 하는구나 정신차려! 뭐하니? 정신차려! 왜 자꾸 핑때매 자꾸 멀리있어 왜 그러는데? 복물때매 다 보이쥬? 불멸때매? ㅋㅋㅋㅋ 무슨 일인지 most of them 뒤로 집중해서 왜였는지 공짓 안팎을 공짓 좀 해납니다 여기가 공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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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우는 소리가 들려와 공물 옆에서 쿵쿵거리고 있구만 공물 옆에 있으면 다 보이지 이리로 와 여기 어딘가에 개구가 있어 개구램들 이게 있거든 또 열심히 치료하고 있네 빨리 나가서 때려줘야지 내가 달리기 용도로만 쓰니 야이씨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야속한 그 사람 약속이 안 한 것처럼 또 만났네 어디가? 죽어 데이빗은 잘하긴 잘하는데 그냥 내가 더 잘할 뿐이야 자책하지마 알았지? 아 얘 포기했다 나오고 있구만 나오는 길이 어디였지? 이미 나왔네 아니네? 안나왔네? 공물 덕에 공물 덕에 애가 어딨는지 보이니까 좋다 내려야지 내려야지 달려 달려 로보트야 너는 이미 죽어 있다 너는 이미 죽어 있다 그냥 다 내린다 그냥 다 내린다니까요 그냥 다 내린다니까요 아 웃겨 방금 나도 건넜는데 얘도 건넜어 저기서 뭐하냐? 상작가가 가고 있냐? 상작가 가고 있냐? 클로덱이 안 보여 클로덱이라서 안보여 클로덱이라서 아 두렵게 안보여 클로덱 아 진짜 시골성형 왜 시골 소녀 안녕 딱 끊겼네 내려야지 내가 안가도 내릴거잖아 안내리네 아잉 귀여워 다 이제 가까운데 가까워서 안뜨는구나 지하에 있나? 다시 상자 깡아가고있나? 진짜로? 진짜로 클로젯 울고있다 클로젯 나갔어? 여기서 우는 소리 나는데? 열심히 뛰고 있구나 발전기 안 돌리고 개구 찼나 보다 한 명은 개구에서 대기 중이구나 아니면 개구 앞에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개구 찾아보자 개구가 어디쯤에 뜨려나? 야 뭐야 또 만났네 아이 진짜 이만치 왜 계속 여기 못 번쩍 할래 못 번쩍 할래 아 진짜 아 못 번쩍 아 못 번쩍 할래 진짜 아 너무 순수해서 안 되겠어 얘는 어딨지 매그는? 그래도 매그가 발전기를 돌리는데 클로젯 겁나 웃기네 아 웃겨 죽어 진짜 뭐야 어 클로젯? 그건 선 넘었지 아 그 선 넘었지 아 이 야끼야 선 넘었다 아 그 선 넘었지 빨.. 빨 도 부지걱선 넘었지 넛 그 선 넘었지 짜자 이제 안 봐주지 왜 진짜 이 씩 얘 선 넘네 얘가 야? 야 너 자꾸.. 너 자꾸 숨는 플레이할래? 와 이 씨 클론에 기가 막히게 안 보이네? 일단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아 완전 웃기네 한 명은 발전기 돌리고 있잖아 아 이 씨 겁나 웃겨 진짜 이게 뭐야 어? 우는 소리 나는데? 여기까지 뛰어왔나? 지금 밑에 것도 울리나? 한 명은 어디 있는 거야? 얘 아이언 윌인가?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우는 거 같았는데? 와 감쪽 같네 이씨 불토나 터트리고 선 시계 넘었는데? 그러게요 찾아봐야 되겠는데? 아 클로덱 또 이씨 치료했어 이씨 아 진짜 미치겠네 야 이씨 야 안 끝나 게임이 발전기도 안 돌리고 클로덱? 클로덱? 진짜 미치겠네 웃겨 죽겠네 진짜 클로덱 걸린 적 있나? 한 번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그냥 걸어놓고 찾아도 되겠는데? 아이씨 얘는 어디 있어? 아이씨 얘는 어디 있어? 개구 찾았나? 아이씨 개구는 어디 있는 거야? 개구 개.. 개구 개.. 발전기 다 돌렸는데? 어이씨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이씨 얘도 발전기 어디 있는지 못 찾네 아니면 개구 찾는 건가? 자꾸 뒤만 보면 그렇게 되는 겨? 과연 클로덱은 나갈 수 있을까? 야 어디다 걷냐 얘? 야 너 걸 데가 없어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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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다 놔두고 개구 위치 알면 진짜 대박 웃기는데? 어디 있지? 어디 있지? 개구는 전혀 안 보이는데? 여긴 개구 어디에 생기나? 헬로우 스파게티 여기 건물에도 생겨요? 아 지연층에도 생겨 어디 있지? 일단 아직까지 못 봤는데? 이게 풀 근처에 있어서 못 찾나? 풀 근처에 있어서 못 찾나? 진짜로? 큰집 쥐야? 걸어갔나 봐 안 보이네 그만하자 이리 와 너무 많이 쥐야 저거 흥집이 어떤 거에요? 저거? 찾았다 누워있어 여긴 안떠고 뒤에서 나가도 못 찾은 집? 아 저기? 아까 갔던 데가 거기 아니야? 아까 클로드 봐주지 말았어야 했어 역시 나비효과네 요거말고 찾았다 요 건물에 있고 자기야! 나 그만해 잡았다 요 놈 와 잡았다 요 놈 자기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이제 할 만큼 했어 얘 어디갔어? 얘 또 어디갔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네? 아 얘 개구 안아? 야 너가 개구 알려줬냐? 멀리 갔나? 소리 안나는디? 핏 잡은게 없는디? 아이고 망했네? 이 언니 때문에? 이사단이 났네? 언니 솔직히 얘기해 어딨어 개구 둘 중에 누가 먼저 죽냐 이거구만 아하 개구 어딨냐? 아하 개구 어딨냐? 이게 다 클로데 때문이네 이게 다 클로데 때문이네 이게 다 클로데 때문이야 역시